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파트4 건축설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 5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 하나를 골라라 하면은 뭐 거의 90% 이상의 건축구조를 단연코 압도적으로 고르는데요. 건축구조 다음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과목이 뭐냐 하면은 건축설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설비는 이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제 식같은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구조하고 약간 결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식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단위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시고 공시관기를 좀 어느정도는 하셔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챕터 1장 먼저 갑니다. 위생설비죠. 위생설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급수, 급탕, 난방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1절 급수설비부터 갑니다. 일반상 유체의 특성. 유체부터 들어갑니다. 유체는 흐르는 물체입니다. 고체는 딱딱한 거, 액체는 물 같은 거, 기체는 공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러한 액체나 기체 중에 흐르는 물체, 흐를 유체거든요. 흐르는 물체를 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기도 유체가 될 수가 있고요. 액체라든지 뭐 뭐든 무슨 용액 같은 것도 전부 유체가 될 수가 있죠. 건축설비의 SI 단위부터 먼저 갑니다. SI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Kg, 메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건축설비에서 사용되는 주로 물리량을 SI 단위는 다음과 같다 해서 힘의 단위와 열량의 단위, 압력의 단위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은요. 보통 KgF를 옛날에 사용했습니다. 2005년인가 6년까지만 사용했고 그 다음서부터는 전부 우리 건축 토목에서 전부 뉴턴으로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뉴턴이라는 게 질량 1kg의 물질에 가속도 1mps 제곱이 작용할 때 힘 F이꼴 MA로 표현하는 거죠. F이꼴 M 곱하기 A. M이 1kg이고 A가 1mps고 했을 때 1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사용했던 1kgf가 중력가속도니까 중력가속도에다가 1.8을 곱해서 9.8N이다. 그런데 9.8이라는 숫자가 조금 애매하니 그냥 1kgf를 10N이라고 보겠다. 9.8을 10으로 보겠다. 이런 공식만 알면 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교재에 KgF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턴만 사용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열량이라는 건 1입니다. 그래서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1줄, 칼로리나 줄이나 같은 열량의 단위이긴 한데요. 1N 곱하기 메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압력의 단위입니다. 압력은 우리 설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위인데요. 구조에서는 1MPa, 뉴턴퍼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메가파스칼을 많이 사용한다면 설비에서는 키로파스칼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키로그램 퍼 센치 제곱을 주로 사용했지만 이후에는 SI 단위, 이 파스칼을 사용하는데요. 파스칼이 보통 원래 파스칼의 정의는 뉴턴퍼 메타 제곱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이렇게 뉴턴이라는 걸 고안해서 뉴턴과 메타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거를 파스칼이라고, 압력 또는 응력이라고 가정하자라고 해서 파스칼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써준 거거든요. 1MPa, 이게 바로 뉴턴퍼 밀리미터 제곱이 구조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우리 설비에서는 키로파스칼을 많이 쓰게 됩니다. 키로파스칼, 그래서 1kg에 퍼 센치 제곱이 100kPa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되 얘를 또 많이 사용 안 하니까 그냥 키로파스칼만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밑에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메가파스칼 거의 사용 안 한다고 그랬죠? 간혹 가다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설비에서도 메가파스칼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면 하나 정도는 메가파스칼을 사용합니다만 메가파스칼보다는 키로파스칼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압력은 10, H, 키로파스칼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H는 하이트죠. 높이. 높이에다가 10을 곱하면 키로파스칼이 나온다라는 이 공식. 이 공식을 문제풀이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이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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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